지금 갖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면 갖고 계신 면허증 반납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지만 참여율은 고작 2%대.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고령 운전자들도 늘고 있죠. 사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또 외지에 사는 노인들은 다니기 힘들기에 어찌 보면 더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도 제도로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?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안전펜슬을 넘어 인도를 덮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. 이 사고로 길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. 지난 3월에도 전북 순창에서 화물차가 농협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이 목숨을 이뤘습니다. 두 사고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원인이었습니다. 최근 5년 동안 65세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는 9.7%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2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 상품권을 주는 자진면허반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3년간 반납률은 2%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 환경에 열악한 시골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힘들어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검사와 2시간의 교통안정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와 달리 덴마크와 유질랜드에서는 실제 운전능력 평가에서 합격해야만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. 일본은 고령 운전자가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막으려면 면허 관리를 강화하거나 긴급제동자동차를 보급하듯 둘 중 하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